양손을 높이들어 우주의 길을 모읍니다.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에 내려 머리에 기를 주입합니다. 양손을 쭉 뻗어 몸 전체의 우주의 길을 순환시킵니다. 기순환을 위해 손은 팔과 직각이 되도록 꺾어줍니다. 이 동작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. 두 번째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다리를 여기다 올려야 돼요. 물을 올려야 됩니다. 그 다음 이 다리를 허공해서 여기다 올려야 돼요. 이걸 손으로 당겨서 올릴 수는 있어요. 사람들이. 그런데 이것도 일반 사람은 잘 안 됩니다. 그러나 이거를 실제는 손을 대지 않고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여기다 올려야 돼요. 정신으로 올리는 거죠. 하나, 둘. 하나, 둘. 다리가 올라올 때 이렇게 수평이 되죠. 이게 이제 명상을 하면 이 몸이 뜨는데 올라가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손을 이렇게 뻗쳐요. 이 자세. 이 자세로 이제 명상을 하면 공중 모양이 일반인들은 40cm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현재 지구에서는 거의 몇 사람밖에 없을 거구만. 공중 모양이 참고 quarantined 이게 양상을 빼서